1.2.2 2.3 2.3 2.3 2.3 2.3 2.3 2.3 2.3 2.3 3.3 3.3 5.3 5.3 5.3 6.3 5.3 6.3 6.3 6.3 7.3 8.3 8.3 9.3 10.3 10.3 5.3 10.3 10.3 10.3 10.4 10.3 10.3 12.3 10.4 12.3 10.1 10.3 10.3 10.3 10.3 11.4 10.3 11.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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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엘리스트 따위 원턴 킬한다. 그것이 왓츠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막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막탄. 치렁이 약해요. 열 쓰다 모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둑. 도둑이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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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기름 리필. 룬피 집에 상점 3개 보면서 카드 다 지워야겠다 남방할 엄둠이 놈들 도웅 도웅 어 맹공 쏜데 베리 나이스하네 베리 나이스하네 베리 나이스하네 베리 나이스하네 베리 나이스하네 베리 나이스하네 아 또 왜 나오는데 사가지 없는 놈 정말 거지 같군 정말 거지 같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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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앞에 쌍섬도 갈라 그랬는데 나 안 가도 되겠다 오늘의 와처 상점에서 수수가 수수이 나왔다 판도라에서 추월바율레평이 나왔다 박겜인드제 박겜 박겜인드제 내 약받고 고만거로 게임이 안끝나자네 뭐 게임 길어지메 왕봄트리 제 사이타마 닮음 제 사이타마 닮음 전등 마요 마요 한장만 해도 될거 같은데 어차피 맹공도 쓸거는 왓처가 축성을 하자 사망하고 만다 손절 방어도 또 모자라진 않을거 같은데 턱턱턱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승단 이승단 저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정도 맞아도 상관없는데. 치질방석한테 맞고 다니면 가오가 안 살잖아. 이펙트를 버프해야지. 왜 왓처를 너프해? 이펙트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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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 리팩트 영상을 좀 봤는데 구체 형창할 때 한 장 드로가 있었는데요 장화 블레스터 임펄스 엑스킥 아이고 심자한테 맞았네 의저비네 와처물 같네 퇴물와처 ek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왓츠하여 요마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